저.. 내가 숙이면 되지.. 안 되겠다.. 내가 뺏뺏뺏 그냥.. 형이 때려야 되냐? 자 진짜.. 나도 살면서요.. 작은 키가 아니라고 느끼고 살아요.. 내가 고무신 씻고 딱 해가지고 이 지붕보이는 거지.. 나도 큰 키여 그래도.. 아 그래요.. 이 정도면 크지 뭐.. 왜 이리오.. 1번이.. 이게 몇 번이에요? 저.. 김종택 본거니까 1번.. 1번이면 조금 찔려주세요.. 자.. 뺏뺏 소리 나면 자꾸 소리가.. 이상해져.. 그리고 왜냐면.. 이거 자꾸 내려가는 상태 내일까지 쓰여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다 이거.. 중간에 이게 좀 삐졌는가봐.. 이거 내일까지 쓰여야 되는데.. 아이고.. 안전사고 이용하시고.. 손심이 분방.. 작지만.. 힘든데.. 여러분.. 경기에 박수도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고생 고생하고.. 아침 10시에 나와서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한번 하려고.. 지금 몇시냐.. 지금 몇시요.. 10시 15분.. 10시 15분.. 12시간을 기다렸어.. 그래도 헌긴 헌다야.. 응? 응.. 자 그래도.. 한번 헌담할까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삽니다.. 자.. 여러분.. 작지만.. 파워가 있는 여자.. 바로.. 선시민 분방 속여입니다.. 박수.. 힘차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인사하시고.. 저기.. 저기 팬이더라.. 저기 팬.. 차렷.. 경례.. 경례.. 근데.. 오늘.. 여기에 한번 쓰려고.. 최고의 무대라고.. 최고의 자리라고.. 소문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오늘.. 최고로 꾸미고.. 진짜.. 얼마나 멋지게 꾸몄어.. 예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팔꿀 다 바라버리고.. 웃기고.. 울리고.. 다 해버려놔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될까.. 지금.. 머리가 까마득하긴 한데.. 내가 하면은.. 싹싹.. 다 불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나는 무슨 공연을 하냐면은.. 이 공연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기분.. 오늘 기분 안좋은 사람.. 어? 아니.. 언니는 말고.. 오빠.. 오빠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왜냐면 오빠 오늘 기분이 안좋지.. 그러면 나한테.. 욕을 한 발씩 하고.. 돈 만원씩 줘.. 이 컨셉으로 갈라요.. 오케이 바리.. 오빠 나한테 욕을 한 번 하고 줘.. 이제.. 어머.. 어머.. 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해요.. 어.. 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또.. 또 한가지.. 기분 나쁘면은.. 반 대기도 한 번씩.. 딱.. 한 대씩 때리고.. 만원씩 주셔.. 이 컨셉으로 달라요.. 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빠.. 나 오빠만 바라보고 할게.. 알았지? 절대 오빠랑 안 건들게.. 어.. 걱정하지 말아.. 어.. 자.. 그러면은.. 나는.. 실버든.. 이판사판이요.. 지금 내가.. 도구 좀 가리게 생겼어.. 이판 두께.. 그치요? 어.. 시간상으로는 엄마들이 지금 졸릴 시간이거든.. 이 사람들을 달래기에는 보통.. 힘 가지고는 안되네.. 어디갔냐.. 근데.. 지금은요.. 대실이 없대요.. 흐흐흫.. 이게 저.. 위탁하세요.. 흐흫.. 대실 다 잤대.. 내가 전화해보니까.. 어.. 자.. 그럼 실버든.. 희자매가 부른 노래 있죠.. 실버든.. 그럼.. 이래배도 내가.. 어떤.. 어떤 년이 있냐면은.. 내가 복무되어가지고.. 왕들의 귀한.. 이 말을 알기나 하는가.. 왕들의 귀한.. 그래갖고.. 내가 마지막에.. 작년에.. 18년도에.. 어.. 19대 품바왕이 돼갖고.. 어제 가서 시트 놀다 왔어.. 아.. 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잘 돌아 못했거나.. 어.. 19대 품바왕 노래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명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뮤지.. 너 잘해라잉.. 마이크 잡아보면 왕이라고 했지.. 잘해라잉.. 오늘 내가 기분이 좀 그렇다.. 왜냐면 저.. 허야 저 새끼 때문에.. 난 기껏 푼다.. 잘해라잉.. 자 가자.. 뮤직.. 큐.. 어.. 너무 좋지.. 반드리는 이뻐가 안나오니까.. 얼굴만 이뻐가.. 노래는 더러기잖아.. 지도.. 얼굴만 이뻐가.. 부려 놓고도.. 가만.. 올.. 잠시도.. 못한단 말이야.. 내 몸에 아쉽다 기고 ほら 어느 이미냐 하이 샤블냐 하이 샤블냐 하이 샤블냐 하이 샤블냐 하이 샤블냐 오지않아 미얀 때 하늘 바람에 내 꿈을 슬피해 울 때 외로운 외로운 밤에 그대도 향한 놈이 울리지 밧돌이 나와라 밧돌이 나와라 부채 썼되겠나이 시리오는 그룹 십사 느려 놓고 또 아는 그룹 십사도 못한다 말이야 이 몸이 영원히 아쉬운 하길로 돌아오는 이만한 거 있다보니 이것도 고객님이라 안전한 실물을 바닥에 들고 이내 놓은 시름에 혼자 영해 땀에 흠이 울적에 외로운 맘에 흠이 울적에 외로운 맘에 흠이 울적에 흠이 울적에 흠이 울적에 흠이 울적에 흠이 울적 이것들이 나 혼자 그림 안 나온다고 가봐 아모르파티 들어왔다 내가 왜 그러냐면 아모르파티가 어머 고마워요 술 한잔 드셨네 숙팀 해주는 거에요 철대 먹지 마이 술 먹으라 그러면 알았지 방돌에 들어가면 안된다 어머 언니 고마워 야 어떻게 어디 또 있어 음악 나와라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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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방이 모셨네 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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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려고 야식기야 또 주려고 그러잖아 야식기야 또 주려고 그러잖아 아이씨 해운대 영가 해운대 영가 아모르파티 해운대 영가 또 업냐 나온 김에 야식기야 꽃잠재 만지지지 말고 꼭 그지가 나 꼭 그지가잖아 나왔냐 이제 들어가자 본무대로 부대로 가 어머 맛있게 드세요 내가 우리 언니 오빠들 즐겁게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해운대 영강 암홀오빠들 이제 내려놔 아이고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잠깐만 돈 정리 좀 하고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외상으로 다음에 줄게 오늘은 기분이 생리해가지고 기분이 좀 안좋다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모르파티 우리 언니가 나와 내가 왜 그러냐면은 아모르파티는 어머 어머 음악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야돼 하필 이렇게 해야돼 단장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단장님 이름이 뭐냐면은 양 이 성이 양 나도 알아 이름이 재기 양재기 뭐라 그랬냐면은 순심아 이쪽줄은 이제 턱실 이쪽줄은 턱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혼자 간대면은 방 우리 방댕 방거리하고 둘이 가갖고 한번씩 만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단장님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신명나게 해갖고 우리 방글이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방글이가 내가 이 노래는 낮에 배웠어요 4시에 그때 되면 엄청 잘하는데 내가 이제 무용을 하고 이제 방글이가 이 노래를 할거에요 그래놓고 이제 아까 뭔 노래라고 그랬지 너 신초봉 뭐니? 해운대 영감 해운대 영감 방글이하고 아니 아모르파티 해운대 영감 두 곡 계속 가는겁니다 아 자 뮤직 해운대 영감 불의 깊게 불을 좀 조명을 좀 섹시하게 아모르파티 가자 한 다음에 뺏사 아무거나 누군가에 서면을 서점 같은 아메의 얘기 세상에 불이 설립 자신에게 실망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부터 끝나는 내 이름이 형태 이제는 지금이야 I'm mov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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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s my I'm moving on 요것이 내 새끼여 그러면 요것이 내 어미여 다시 해 요것이 내 새끼여 요것이 내 어미여 그 오빠 그렇게 하니까 웃잖아 한 번 배워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애들은 버릇을 잘 가르쳐야 돼 내가 모기 강기 아니에요 나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마 폼나게 살 거야 이 두 곡을 연타로 해가지고 내가 한 번 재롱 한 번 부려볼게요 한 번 보실러? 원하세요? 이쪽 안에도 원하세요? 이쪽 안에는 원하세요? 그러면 애미와 우리 또 자식이 둘이서 한 번 엮어서 신명나게 모자 품반은 이게 통해서 처음일 거야 그죠? 엄마랑 진짜 얘 내가 안 시키려고 이거를 안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어려서 내가 안 시켰는데 피아노 있죠? 잘 칩니다 그리고 보컬 피아노 보컬 몸 만들려고 진짜 기저구도 안 치웠어요 내가 땅에다 놓지도 않고 내가 키운 거예요 왜냐면은 뒷꼭지가 눌릴까봐 진짜 엎어 놓고 엎어 놓고 뒤펴 놓고 크게 키웠어요 어 진짜 어 어 어 어 그래서 결국은 피는 못 생긴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데리고 나왔네 이 애미를 뭐라 하지 마세요 아셨죠? 진짜 도둑질만 빼놓고 열심히 살아나고 제가 손에 쥐어주지 않고 어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라요 아무튼 이쁘게 이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살게요 예 그리고 얘 아빠는 폐암으로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애 때문에 어디 시집도 못 가고 노촌녀로 애 만났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게 힘이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이게 인생살이 아닌가요? 인생살 아니에요? 내가 왜 감춰야 되는데요? 그쵸? 이래서 오픈을 까놓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어미와 새끼 둘이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터야! 역시! 갖다 해놨지? 어 해놨지? 그렇지 똑똑하네 진짜 얘 똑똑하게 키우려고 뱀장어도 사다 많이 먹였어요 진짜야 나 못 먹어도 못 먹어도 진짜 얘 갖다 먹이려고 처음에 이게 때문에 쓰레기 죽는 것부터 진짜 힘들잖아요 그만두고 싶어도 내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삼키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서름을 조금이나마 보듬어주기 위해서 내가 엄마의 지게가 되주겠다고 하면서 지게가 나온 곳이 여기로 앉게 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튼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죽을 거라 여러분 앞에서 죽더라도 여러분 앞에서 죽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허야! 노래 한번 원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 노래는 허야가 노래가 좋아해서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허야를 한 달 동안 찾았대요 그래서 결국 29일에 녹화를 해서 6월 22일날 방송에 나오네 장윤정이가 노래가 좋아 장윤정씨가 사회보잖아요 거기서 1승 2승 3승 4승까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나 한번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허야 노래 방송국에서 할 노래 한번 연타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렷! 차렷! 배꼽! 배꼽! 그냥 해! 자 배꼽 인사! 차렷! 경남!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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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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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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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 이렇게 먹고 살게 없는 게 이게 생활의 생활 야 야 야 야 야 야 덕진아 가슴속에 떠올려줄래 아가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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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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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